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카오산 옆에 작은 산들을 하이킹하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타카오산을 오고 왔습니다. 타카오산에서 오고 왔습니다. 전통점에서 오고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통은 이쪽으로 산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밑으로 가서 여기 작은 산에 갔다 올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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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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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관인지 식당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이런 조금 가옥들이 보이는데 이런 데 묶어도 좋을 것 같아요 관광지가 아니라서 조용하고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귀여운 그 방지법이네요 귀여워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안오나?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내려올까 합니다 약간 길이 무서운데? 분기점에서 저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에요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에요 아... 계단에 압박 아... 계단에 압박 멀리서... 멀리서 보고 길 막힌 줄 알았어요 여기... 이 길이 안보여서... 깜짝이야 우와... 경치 엄청 좋다 우와... 여기 되게 좋네 고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응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5k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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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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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